계획을 이렇게 표에서 보는 것처럼 세웠더라고요. 합하면 약 천억 원대의 재단이 됩니다. 그리고 더 주목되는 것은 이것을 앞으로는 회비 명목으로 다음번 해주세요. 회비 명목으로 걷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즉 이 회비 명목으로 걷겠다는 이 계획은 이거는 지금 제가 처음 입수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결국은 이 대기업들의 회원제 클럽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속해 있는 대기업들을 보니까요. 삼성의 경우에는 삼성물산 합병 이재용 부회장 자산 승계로 엘리옷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국민연금이 작년에 최경환 장관 있을 당시에 부당하게 개입을 했죠. 그리고 이 국민연금 운영본부장이 최경환 장관의 그 당시에 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혹이 많은 것인데 이런 어떤 업계와의 딜, SK 같은 경우에는 회장이 특별 사면되고 부회장이 가석방되고 또 외국인 투자 촉진법 억지로 밀어붙인 대가, 롯데, 지금 수사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야 당연히 돈을 냈겠죠. 하나그룹도 김승현 회장이 사면대상자입니다. 대한항공은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경영 실패를 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다른 기업들은 다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돈을 냈는데 이 대한항공만 10억을 냈어요. 굉장히 돈을 조금 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그만둔 날이 2016년 5월 3일이거든요. 올해 5월달. 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란에 출장을, 이란 방문을 하고 있었고요. 안정범 수석이 문체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사퇴해라 라고 전화를 해서 조양호 회장이 그만뒀다라는 것이 정설이죠. 지금 5월 3일 날.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지금 한진해운이 이렇게 법정관리로 가게 된 것도 이 미르제단에 돈을 10억밖에 안 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하는 재계의 관계자들이 많습니다. 그 밖에 CJ, 이재현 회장도 특별산변됐죠. 두산 면세점하고 관련이 있죠. 신세계 면세점하고 관련이 있죠. 대림산업도 회장이 중앙지검에 송치된 상황인데 지금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죠. 또 부영도 회장이 검찰에 고발됐지만 지금 수사에 진전이 없어요. 이런 것처럼 이게 완전히 부패클럽입니다. 지금 그래서 기재부가 이러한 지정기부금 단체로 내준 경위 또 저희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재단 창립 회의록이 가짜였다는 것이 어제 입증이 됐거든요. 증인이 나와서 롯데는 자기네는 참석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재부 장관님께서는 대한민국 경제의 공정한 질서를 위해서 이거 빨리 취소시키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기재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단의 취소는 일단 주무부처가 그것을 아니요. 지정기부금 취소를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먼저 취소가 돼야 지정기부금 단체 하여튼 경제를 총괄하는 장관이니까 책임감을 느끼시고 이 문제를 핸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완전히 부패클럽입니다. 부패클럽의 이런 암적인 덩어리 준조세를 대기업들이 내야 되는 이런 상황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이승철 증인에게 있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여의셨네요. 좀 착잡한데요. 제가 이승철 부회장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안종범 수석에게 전경련이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연구 영역 프로젝트 준 적 있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 찾아보시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본인이 본인의 아이디어로 내가 안을 내고 총괄을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디서 아이디어를 구했습니까? 일단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니요. 답변하십시오. 어쨌든 최근에 일어난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사실 여부를 떠나서 무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답변을 해주세요. 그것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서신 발표를 하든지 하시고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그 다음에 이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절에서 답변 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검찰 수사가 진행됐군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라고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요. 이게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대기업들이 이렇게 준조세에 가까운 돈을 낼 정도로 정경련 부회장이 권력화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정범 수석하고는 통화를 얼마나 자주 하셨나요? 가끔 합니다. 아주 자주 하지는 않고요. 제가 창조경제에 또 일정 부분 하는 일이 있어서 관련해서 가끔 합니다. 가끔 하세요? 통화는 아니고요. 대개는 행사 때 이렇게 봅니다. 이재만 비서관으로부터 전화받은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우병우 수석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요?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검찰 수사에서 다 밝혀질 내용인데 제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정경련에서 이것을 해산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민법 제77조 해산 사유에 어디에도 이런 권한이 없거든요.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까? 재단을 해산하시겠다면서요? 아, 그거는 그 재단의 이사진들과 협의해서 한 겁니다. 그럼 전경련이 이 재단의 주인입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출연지인들의...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사진들의 뜻을 모아서 했습니다. 이사진들과 협의해서 한 겁니다. 네. 이사 있습니다. 아니요. 표명을 한 거고요. 아직 법적으로는 이사진입니다. 사퇴를 표명한 거고요? 아닙니다. 기업들의 뜻을 모으고 이사진들과 협의해서 한 겁니다. 이사진들과 협의해서 한 겁니다. 이사진들과 협의해서 한 겁니다. 이사진들과 협의해서 한 겁니다. 하겠습니다.